도박장 개설 혐의 인정하시나요? 인정한 적도 없고요. 하지도 않았고요. 이건 말 그대로 재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잖아요. 저에게도 굉장히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를 인정했다면 글쎄요. 법원까지 오지는 않았겠죠. 도박에 참여했다는 건 인정을 하시나요? 진작에 그건 인정을 했습니다. 2회 정도 저희가 횟수에 관해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처음부터 저는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러면 원래 보드게임장에서 불법 도박장을 변형됐다고 하셨는데 왜 변형된 건지? 그거는 제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. 그거를 제가 개입을 했다거나 제가 운영을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그거를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원하고 법원이라는 걸 처음 와봤어요. 다시는 올 것도 못 되는 것 같고 일단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자체도 죄송스럽죠. 어쨌든 좋은 일로 온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. 너무 죄송스럽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